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척하기로는 전국 탑을 찍고 있는 취미는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취설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취설송 이것 좀 보세요 완전히 귀신이 산발했죠 오늘은 이거 깨끗이 정리 좀 해주고 이 씨앗들을 얼른 수확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줄기들을 정리를 할게요 잘라서 수확을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취설송은 자동으로 자가수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활짝 펴서 암술이 만나서 수정이 된 아이는 알이 이렇게 통통하게 베고요 이렇게 알이 통통하게 이렇게 차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실하지 않게 이렇게 맺혀요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묶어줄까요? 이렇게 묶어다니라고? 이것도 귀엽겠다 이렇게 똥머리로 똥머리로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 취설송은요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정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잘 보관을 하면 됩니다 잘 보관을 해서 또 내년에 꽃을 피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잘 정리가 됐으니까 한쪽으로 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아이를 볼게요 취설송 씨앗을 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심어 놨는데 어떻게 심었는지 그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흙을 배합토를 이렇게 놨어요 이제 흙에서 배합토까지 다 갈아 놓고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씨앗을 여기다가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털면 씨앗이 나오지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털면 씨앗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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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털어놓고요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털어놓을게요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씨앗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나 여기 손에다 한번 털어볼게요 여기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면 씨앗이 나오지요 한에서 이 정도 나와요 하나 더 털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씨앗이 여기 지금 굉장히 씨앗 많이 뿌린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은 와서 달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이 새싹을 드릴 테니까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새싹 났을 때 자 여기에도 밑에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씨앗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스프레이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5일? 5일 정도 되면은 씨앗이 살짝 발화가 돼서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설송을 발화하는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 자리인데요 이렇게 친구 자리 아래에 단 그늘에서 치설송 씨앗을 여기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항아리 뚜껑에 있는 아이들 아주 연두색으로 예쁘게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 이거는 6월 8일 날 파종을 한 치설송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씨앗이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예쁜 화분에 여기도 같은 날 뿌렸어요 6월 8일 날 여기서도 잘 씨앗이 발화돼서 아주 예쁜 연두색이 이렇게 총총총총 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발화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파리가 두 개가 떡잎이 난 거예요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도 많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떡잎이 이쪽 이쪽 이렇게 떡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얘네들 조금만 더 잘 자라면 이제 나눠야겠죠 계속 이대로 자라면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안 되고요 조금만 더 자라게 해서 얘네들을 조금 나누고 이렇게 친구들도 나눠주고 치설송은 거의 발화율이 90% 이상이라 그래요 거의 발화가 잘 되니까 좀 전에는 굉장히 크게 보였죠 사실은 요만하십니다 수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 뿌린 씨앗도 작년 이맘때쯤에 뿌린 발화시킨 치설송 씨앗도 있거든요 거의 1년이 지나겠죠 이 상태에서 1년이 지난 그 치설송은 과연 얼만큼 자랐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한데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星을 함께 구매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